안녕! 이거 마칩니다. 오늘은 성균 채널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. 성공 이야기를 읽어야지 끝난다. 오늘의 일자리는 이거입니다. 이거인데요. 아... 업데이트... The Walls Go Up The Walls Go Up 이 이야기의 제목은 무더진 성벽이 다시 세워지다 라는 이야기예요. 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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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슬퍼서 연수도 슬퍼해요 아니요 연수도 슬퍼해요 연수도 슬퍼다 지금은 슬퍼 타임이 아니에요 아저씨 네이요 아더저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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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1 därmek uncertain 행복 uh-hu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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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.. 왜 안 하는 거야? 보기하는 건 아니겠지? 근데 왜 안 할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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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첫번째 길 먼저 왕이 떼주고 그 다음에 솜이 났고 솜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벽이 세우려고 하고 벽이 다 세우려고 하고 완전 높게 세우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가 틀렸다는거야? 안했어 반대인 것 같죠? 고함 예 이만큼 그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냥채기 이거 만들어내셨잖아요 그만 다음에 또 봐요 빠이빠이 구독 좋아요 댓글도 써주세요 오늘이 이만큼만 해보겠습니다 빠빠이 오늘 이만큼 다음에 또 봐요 빠빠이 구독 좋아요 댓글 해주세요 빠빠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